또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네오해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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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Hey guys, would you like some affordable merch from your favorite pop group with 20 to 60% off? They offer you to free shipping as well all over the world. Then check out the description below. Apply TYS NEO for extra 10% off. The rest of the day The rest of the day Are you okay? Are you ok? What are you doing? 생각이 들어서 그 앱을 깔아서 이제 제 발, 발 이렇게 해서 호텔에서 이러고 그려봤거든요. 그게 최근에 한 도전. Q. 이 세상에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래도 좀 재밌었어요. 재현 애기, 앞으로 뭐라고 했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일이 있군요. 나무가 발 닦아줘. 아니 머리 나와야지. 머리가 나와야 해. 머리 나와야 해. 내 머리 나와 이때는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심장은 같이 뛰고 있는 듯이 이어가 비켜서 비우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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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 에 에 띵동 일어나시 마세요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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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공개 전문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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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T 117 7주 1.7 세차는 안 보이고요 이번.. 저 스티커.. 왼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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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로가 서로를 찍어주고 단톡방에 올리는 과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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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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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개봉은 며칠 날 자말, will you marry me? 네? 자말, will you marry me? 한번 물어볼게요 자말한테 도영, 애교, please 도영, 섹시 댄스, please 도영, 엉덩이로 이름 쓰기, please 자말, 자말 블론드 자말 블론드 자론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개 찍어놓은 거는 진짜 시즈니가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많이 찍어놨으니까 진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건 몰라요, 아직 3월 27일부터 안녕하세요, 도재중입니다 좀 맞았던 것 같아 제대로 얼마 남지 않은, 제대로 얼마 남지 않은, 제대로 앞에 두고 있는 재현 애교, please 진짜 있는데? 재현 애교, please 애교가 뭐야? 재현 애교 타이틀이, 타이틀은 제가 제가 얘기하면 안 돼, 진짜 그만하면 안 될 것 같아 타이틀은 저희가 진짜 극비리에 있어가지고 타이틀? 이게 세로라서 우리가 다 안 들어오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펼쳐봐, 괜찮아 뒤집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벌칙 정해? 벌칙 뭘로 할까? 간장맛이겠대 무슨 너 되게 하드다, 이거 고추냉이 한 입 좋아, 좋아 이런 거 해야지, 형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미안해, 나 그런 거 싫어해 여러분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려면 우리 CG들이 아니, CG들이 우리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지가 않아 아니야, 재밌어 이거는 고통이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싫어해 나 그럼 빠질게 여기서 그만해 진짜 세상인국까지 너네 둘이 형, 근데 여기서 근데 나 진짜 싫어해 나 진짜 안 해 그러면 고추냉이로 할게요, 그럼 그러면 깔끔하게 다수결로 해 자, 하고 싶다, 손 여러분 손 오케이 다수결로, 아니 백만 명이 하기 싫어해, 지금 좋대 너무 좋대 근데 진짜 불로야, 이거 좋은데요? 좋은데요? 어, 너무 좋대 아니, 이런 걸 왜 좋아해? 진짜? 아니, 잠깐만 이런 걸 왜 좋아해? 여러분, 저희가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뮤직뱅크에서 굉장히 기쁜 순간을 같이 보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었죠? 네, 저희가 바로 무려 대박이긴 해도 무려 뮤직뱅크에서 1위 후보였습니다! 와, 진짜 솔직히 진짜로 진짜 진짜로 너무 이건 진짜 시즈니 아니었으면 못했고요 진짜 저희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시즈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정말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네, 진짜 행복한 날이었죠 네, 진짜 행복한 날이었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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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 지금 데이트 신청한 거야? 같이 탈래? 응? 너... 너 나랑 탈래? 너 나랑... 탈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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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자 희И 와 희이들 희이 희희들이 희희 희 희 하하하하 아멘 아멘